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는 절대 사람이 누워 있을 자리가 아니야 딱 보니 욕바람입니다 악지 중에 악지란 말이다 관부대역지액 7천불 수호인신 영기가세 자해 육식갑자 종불하생 위아도제 복익전문이라 내 고려구나 바로요 저의 사람감 맞어? 안에서 뭐가 나왔다고 이 사람아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왜 자꾸 애들 꿈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? 하관이 형! 누가 할머니 이 가지고 있네 미국에 좀 이상한 집안에 다녀왔거든요 밑도 끝도 하면 뭐 그냥 부자예요 시작이 좋네 한 40년 땀밥 먹고 살았지만 여긴 도저히 모르겠다 박정우씨 우리한테 못 숨기는 게 있죠? 대살붓을 해보죠 유세차이미 유세차이미 한기가 엄청나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여기 있다니 애들 다 죽어 누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겁나 험한 게 allah 야구 아위 여러분들 너 뭐 아위